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는 이번에 김호중 씨에 대한 최 모 판사가 내렸던 1심 선거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미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예전부터 김호중 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고 영상으로도 많이 찍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는 이제 과연 대한민국의 김호중 씨보다 훨씬 더 악질이고 훨씬 더 죄가 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최 모 판사가 강력한 법에 몽둥이를 휘둘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김호중 씨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옹호할 생각이 없어요. 음주운전을 했고요. 그리고 또 뺑소니까지 쳤고요.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증거인명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직전이었죠. 그렇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직전부터 김호중 씨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실토를 했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그 피해자랑 합의도 하고 그리고 또 피해자가 탄원서까지도 써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호중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글쎄 뭐 사람마다 좀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명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도주의 위험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쉽 그냥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호중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언론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민적인 이슈였어요. 모르는 사람이요. 저조차도 트로트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김호중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김호중 사건에 대해서 다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유명했고 너무나 유명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도주의 그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의 그 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바로 구속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연장시켰고요. 구속영장을 또 연장을 시켰습니다. 무려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구속영장을 연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판을 받을 때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저는 일단 이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선고 같은 경우도 검찰이 징역 3년 5개월 정도 3년 6개월 정도를 갖다가 구형을 했죠.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의 절반 정도가 선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검찰 구형에 거의 맞게끔 지금 이제 선고가 나온 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검찰 구형에 맞게끔 선고가 나오려면 그 지금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든지 끝까지 어떤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도죄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특히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큰데 그거를 통해가지고 거의 구형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성의 기미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없지가 않습니다. 피해자랑 합의까지도 했고 피해자가 탄원서까지도 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 실형을 때려버렸다?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물론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건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집행유예로 끝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벌밖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있다 보니까 본보기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 뿐만 아니라 김호중 보조도 훨씬 더 악질이고 훨씬 더 대한민국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훨씬 더 유명한 사람 정치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김호중 씨와 같은 자태가 적용이 돼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인민재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방증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김호중 씨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저조차도 김호중의 이 판결에 대해 가지고 과연 법원이 다른 판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엄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오히려 권력자들, 오히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봐주기 봐주기 봐주기를 해주고 김호중 같은 권력이 없는 사람, 인기는 맞다라고 할지라도 권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지적시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최판사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냥 뭐 적나라하게 김호중 씨를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타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도 마치 이제 막 정의 구현이 되는 것처럼 막 온갖 기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무슨 뭐 도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증거인멸했다 다 잘못된 게 맞다고요. 그런데 그 김호중의 한 사건이 사람들한테 끼치는 악영향과 대표적으로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뭐 이런 인간들 그 뭐 김혜경과 관련된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잘못했던 이 악영향이 끼치는 거나 뭐가 더 큽니까? 당연히 뭐 물어보나 마나 이재명의 케이스가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이재명의 사건에 대해서 문다의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김호중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뭐 문다의 같은 것도 음주운전 그게 있으니까 똑같이 보도하고 똑같이 무슨 뭐 질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조용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언론들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다 또 다 권력자들한테는 약하다.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법원이라고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최모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호중 씨가 그런 식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가 됐다.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만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 직전부터 자기 죄를 전부 다 시인하고 그리고 관련된 의견서까지도 쓰고 그리고 이제 또 판결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것도 쓰고 피해자랑 합의도 하고 피해자로부터 탄원서까지도 받았습니다. 김호중 씨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택시기사가 알아가지고 탄원서까지 써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무시가 되고 판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죄책감이 없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2년 6개월이나 선고를 했다라는 것인데 좋다 이겁니다. 초동수사의 혼선 죄책감을 못 느꼈어 죄질이 불량해 변명했어 이런 것들로 2년 6개월이 선고가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조금 있다가 열리게 될 문다이의 재판은 몇 년이 선고가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다이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합니까?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합니까? 검찰이 무려 지금 3차례 가까이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싹 다 무시하고 있는 게 문다이인데요. 살다 살다가 저는 검찰이 무슨 뭐 출동시켜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택으로 찾아가가지고 방문 조사하겠다라는 특혜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전화통화로 조사하는 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찰 수사 전체를 갖다가 마비시키고 있고 검찰을 농락하고 있는 게 문다이인데 과연 법원이 문다이에 대한 재판이 열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할 것인지 문다이 당신은 성인으로서 일만의 죄책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할지 그리고 언론들 또한 마찬가지로 야 드디어 대한민국 사회 정의구현이 됐다. 음준전하는 이런 인간에 대해 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질타할 수가 있냐. 정의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지 지켜보겠다라고요.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마찬가지고 벌써부터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안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최판사 같은 경우는 6월 18일에 김호중 씨가 구속되고 난 뒤에 8월 12일에도 구속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저는 이것도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냥 인민재판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미 8월 12일이라고 한다면 김호중 씨에 대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전부 다 확인을 한 상태고 거기에다가 증거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김호중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구속연장을 연장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도주의 우려거든요.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도주할 건데요? 공항에 나타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텐데 어떻게 도주를 하겠습니까? 무슨 배 타고 수영하고 태평양 건너갑니까? 누구 보자도 사실 도주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 김호중 씨인데 도주의 우려가 인정이 돼가지고 8월 12일에도 구속기간이 연장이 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무려 12월까지도 최근에 또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재판도 구속된 상태에서 받은 겁니다. 조국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구속을 안 시켰잖아요.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라고 해서 구속을 안 시키지 않았습니까? 조국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싹 다 유죄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이재명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을 때 위증교사에 대해가지고 범죄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유창훈 판사가 본인 스스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 가능성이 낮다라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고요. 김호중이랑 이재명 두 사람 가운데 도주 우려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누구냐? 둘 다 낮겠죠. 사실 엄밀히 따져본다면 이재명도 도주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고 유차당이 그 저기 누굽니까? 김호중 또한 마찬가지로 도주의 가능성이 낮는 것이죠. 그러면 둘 다 구속을 시키지 말든지 이재명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보다도 증거인멸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범죄 혐의로 봐도 구속을 당연히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왜 도대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TV에 나와가지고 설치고 댕기고 아무 소리나 하고 댕기고 맨날 법원을 갖다가 겁탈하는 집회나 열고 검사 탄핵시키고 경찰도 무시해 검찰도 무시해 맨날 그 짓거리하고 앉았는데 왜 쟤는 구속 안 되는 겁니까? 힘 없는 사람만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힘 있는 사람 축에 속하는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일반 구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의 시천은 만약에 참고인 조사 세 번이나 한번 거절해보세요 바로 그냥 압수수증영장 나오고 구속영장 나와가지고 질질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왜 도대체 사법부가 권력자들한테 눈치를 보냐고요 권력자들한테 눈치 보지 말라고 우리 세금으로 그런 식으로 월급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판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런데 권력자들한테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판결까지 내리니 김호중 씨 판결이 잘못됐다 그 점도 제가 너무 강조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판결들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과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과하게 하든지 그러면 심지어 이번에 보니까 택시기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탄원서까지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최 모 판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일말의 죄책감도 김호중이가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려 2년 6개월이나 선고했습니다 김호중 씨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김호중 씨에 대해가지고 그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비판했던 제 입장에서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인민재판의 성격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결코 돼서는 안 되는 게 판결 자체가 여론과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영향을 받고 있음에 누구보다도 잘 보여준 케이스가 이번 케이스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